이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재심 재판국 구성을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하고 있는 제1심 재판국의 보고는 그대로 유해물대로 받기로 그러면 빠른 시간에 받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음 또 제2심 재판국을 받고 앞서서 잘못되어진 재판국의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구성되어지는 특별 재판국이면 재심 재판국 절차를 따라서 하심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행도 되고 법도 되고 동의하려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1재심 재판국 유해물 잘 나와 있습니다 유해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면 손들으십시오 내리십시오 동의에 반대하시면 손들으십시오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노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